첫째 보람 요새 타임 햇살기 혼자잘 놓으시지? 혼자도 잘 놀아요 운마님아 울인마 잘 봤다 다리 진짜 좋다 그러면서 화질 되게 좋더니 보면 흐리네 마구님꺼 화질 엄청 좋네 저 안에 옥토키도 찍히던데 그래요? 접사로 땡기면 나와요 어, 이렇게 바다의 달빛이 희황찬란하고 좋습니다. 물살이 회복을 지나가고 있어. 다행히 세요. 오늘은 수요일 조금 있으면 먹어야지. 하늘이 번쩍번쩍 여기서, 저기서 소나기가 오는지 번개도 치고 환경 좋아요. 야경 기가 막힙니다. 우리 체험 오신 초보자님이 지쳤습니다. 초입부터 힘이 없어요. 아우, 좋아. 시원하니 좋아. 만통의 꿈을 찾아서 소나잡고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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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살이 이렇게 세요. 바로 앞에 지나가는데, 다 흘러가면서 아, 하늘 이쁘다. 하늘 이쁘다. 아직 죽 포인트는 안 나왔습니다. 아, 그 안 programm 간도 1시간 10분 전인데 여의부리고 있어요. 저녁에 가세요. 고맙습니다. 아직은 물이 높아요. 오늘은 얼마나 잡을지 기대 잔뜩 가요. 자, 오늘도 더듬더듬더듬 더듬더듬더듬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논평이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에 즐거워야 한다니까?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여기 다 드러나면 잡겠습니다. 애쓰보어 난망쳐도 됩니다. 야아 안나와요. 응? 예... 어? 하나... 걸렸는데? 어디갔지? 아 손 한 마리 야 깝대기 즈음 차라리 옷을 망치는게 나와요 오늘 또 다듬임모드 시작 시작 발 감각으로 오늘 지형을 찾고 손으로 만지면 우줄기가 있고 우줄기 사이사이에 소울아가 나옵니다 우줄기 사이사이에 우줄기 사이사이에 우울한 손으로 만지면 우울한 우울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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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의 설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만나러 왔어요. 아이고, 오늘 참 맨날 뒤지던 자리라 참 힘드네요. 오늘은 더듬이가 손이 났고요. 어휴, 수고랑 꽃 붙인 것 봐. 수고랑 꽃이 갈뜩 있네. 우와. 나 수고랑궁이. 좀 더 힘든 게. 나 수고랑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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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피가 더 나지. 나 무얼ING. 나. 나 수고랑 꽃. 이제 바닥 추우고 있습니다. 여기 밭에 쏘라가 엄청나네 엄청나 사이즈 아주 작은거는 골라내는데도 아 치네 아 멈춰나갈 때는 멈춰나가요 엄청나요 멈춰나 이게 뭐 빡칠거 같아요 아이씨 세바퀴 또 치워왔는데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은 소라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주말에 3마리만 좀 치우세요 아이씨 따가 아아 사라 들도 엄청 많이 왔는데 아우 오늘도 계속 갔습니다 한자리에서 뜯어다기 시작하면 30마리 뜯어다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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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알투배 밑에서 알투배 찾아다니 알투배 찾아다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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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좋지 두마리 땡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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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묵은알 묵은알 묵은알은 역시 없어요 실팩알이 있어요 아으 새로난 희거우리한 알이 소라가 좀 많아요 여기다 콜 속에 이렇게 소라가 있어요 아... 저기 있어요 아... 저기 뭐 잘해요 허리 목핍니다 허리 두 마리 또 종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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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어휴 수고를 가구나 막을 하네요 좀 위에다 좀 흐르시네 좀 흐르시네 좀 안으로 꼬붙도 잡을 수 있죠 꼬붙도 잡을 수 있죠 아, 꼬붙도 잡을 수 있어요 눈동이 빠집니다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숨차 저는 다시 조업으로 접기합니다 순식간에 이만큼 잡았습니다 다음통은 넘는거 같아요 자, 잡으러 오겠습니다 자 으아 오늘도 만두고 지어버렸습니다 아, 대박 신나게 걸고 왔어요 운동타는 엄청 힘들었답니다 다음으로 뵙겠습니다 이제 나가려면 치고요 제 새우 아이림 몰세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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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